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맞아 경주 보문단지의 일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는 거의 모든 방이 예약되는 등 관광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을 많이 받는 숙박업소는 여전히 낮은 예약률을 보여 관광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황리단길. 중심에 자리한 객실 50실의 한옥 숙박업소는 황금연휴 반짝특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거의 만실에 가까운 예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예약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일간은 예약률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문 단지의 주요 숙박업소도 황금연휴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보문 단지에서 가장 많은 417실을 갖춘 이 콘도는 연휴 3일간 예약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근의 다른 콘도와 호텔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휴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이 주 손님이고 단체 행사 유치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 아직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 뒤 숙박업소의 예약 상황도 아직은 대부분 50% 이하입니다. 여전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관광업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 관광경기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